어? 독채네요 형 어떡해? 독채랑 오늘 몇 개를 빌리니? 와... 여기 바로 스웩! 그랬어 와우 와우와우와우 아휴... 집에 오랜만에 오네 아휴... 아... 어머니가 오늘 하루도 피곤했다 아..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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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괜찮아? 네 너 말고 괜찮아? 희석은 어때? 희석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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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 으 으 으 자가 으 자가 이 주머니가 좀 틀렸던 것 같다 죄송합니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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